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 왔습니다 오늘은 휴가 여름 바캉스 느낌으로 왔습니다 일단 햇빛이 조금 있어서 타프를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더워 오늘은 제로그램 타프를 쳐을 겁니다 폴대도 제로그램 카본 폴대로 갖고 왔어요 뚜벅이로 오다 보니까 가방 무게 좀 드릴려고 망치는 볼망치로 대신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끈을 저번에 녹여먹었어요 끝에를 원래대로면 딱 걸리는데 짧아져서 와 애매하네 이거 진짜 끈 같은 거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쓸 텐데 오? 탁뚱 이거 폴대 아닌가? 이거 폴대잖아 오 대박 딱이야 오늘은 자식 생활을 하려고 발포매트를 갖고 왔어요 짠 와 너무 더워 진짜 다행 선풍기 가져왔어 구독자님께 선물로 작은 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재민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응 시원해 간단하게 제가 갖고 온 물건들 몇 개만 좀 펼쳐볼게요 나 진짜 단촐하게 갖고 왔다 조명 한 번 오 조리도구 끝 가능해 이게? 와우 또롱 아 역시 범바이 화장님이 진짜 친절하신 이러니까 내가 범바이를 못 끊지 진짜 오늘 초경량의 날이에요 테이블도 제일 가벼운 거 갖고 왔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안 챙겨올 줄이야 짜장 해물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해물이랑 짜장을 갖고 와봤어요 오기 박면 저는 캠핑 오면은 라면을 자주 먹는 거 같아요 간단하니까 자꾸 손이 와 오징어랑 홍합이랑 바지락 갖고 왔어요 상하진 않았겠지? 날이 워낙 더워서 헐 나 건더기 스파 안 넣었어 어떻게 해? 그냥 먹을까 딱딱하게? 그냥 먹을까 딱딱하게? 음 짜장 냄새 좋다 그럴싸하죠? 물조절 물조절 오늘도 실패다 아이고 조졌네 이거 그냥 배 좀 채우고 물울리를 하러 갈 거예요 나름 오늘 컨셉이 약간 해외여행 휴가 방콕 몰디브 요런 느낌인데 여기 와서 짜파구리를 먹는다? 너무나 한국적이야 아 따 덥고 재밌는 맛있어 배가 진짜 밥 먹었는데도 홀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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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으로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묶었고 약간 꼬리치나 아 근데 진짜 대박인게 아까 제가 입고 있던 옷 다 젖었어 완전 추추 그 잔치 아 맞다 아 맞다 빠바바밤 빠밤 물조 저거 이게 오늘 물리기야 수영장이 진짜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에요 와 뼈다 와 용의 머리가 될 수 없다며, 용의 꼬리가 되냐.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오 시험해. 아, 소화하다. 미끄럼틀. 사보고 시키는데 나는 미끄럼틀을 못 타요. 왜냐하면 겁쟁이거든요.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요. 이거 하면 물에 잘 뜨겠지? 나는 겁쟁이니까 이것도 하나 더. 도전. 아, 무서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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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요. 물에 젖어서 지금 도령 됐어. 도령님. 잘 놀았다. 아, 시원해. 액주 한 잔 먹자. 안 돼. 안 돼. 짠. 음. 오렌지 맛 나. 자. 수영장 없어지면 큰일 날 뻔. 물에 차가워. 아, 완전 시원해졌어. 이거 봐. 완전 물며. 물며, 물며. 물에 차가워. 나 한 번 하고 와야겠다. 아, 배우네. 가자. 오, 진짜 잘 놀았다. 캠핑장 가서 샤워를 처음 해봤는데, 아니, 웬열 화장실에 다이슨이 있네? 나, 대박 깜짝 놀랐어. 지금 날씨도 딱 좋아. 해도 좀 져가지고 선선해졌습니다. 어두운 것 같아. 제가 조명을 골제로로 6개 갖고 왔거든요? 이거를 터프에다가 좀 달아볼까봐요. 이것도 있어요. 삼각대. 딱.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설치만 좀 해놓고. 조금만 있다가 캐야겠다. 근데 저, 뭐. 얼굴도 물렸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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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이나? 안 보이네. 여기 저는 엄청 느껴지거든요? 모기가 얼굴을 물었어. 방역, 방역. 고기 잡으러다가 사람 죽겠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뿌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또 감성 캠핑 한다고 막 어두 방정 춤춰달라고 그리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그랬어요. 아, 그냥 모기약 대충 뿌릴걸. 괜히 신나게 뿌린다고 하다가. 아, 나만 한 바가지 흘렸어요. 나 방금 씻고 왔는데. 아, 진짜 대박다. 아, 더워. 조금 이른 저녁을 먹을 건데. 음. 오랜만에. 코팅 미니 후라이탕 갖고 왔어요. 짜잔. 꼬들꼬들 뒷고기. 갈비맛 곱창. 돼지 곱창이에요. 단짠단짠아. 갈비 양념. 그리고 곁들어 먹을 음식으로는. 오이.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여기도 땀 많이 흘리잖아요. 수분부춤. 그래서 이거를 반찬으로 오이무침을 해 먹을 거예요. 나 요리한다고. 장갑도 사왔는데. 간지나지 않습니까? 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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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질을 해야 될 것 같은 디지얼이긴 한데. 헉. 짱커. 아, 맞다. 그거 있었지? 아이스팩이라 좀 올라가겠어. 아, 다 벗지는 못하겠고. 추워할까봐. 더 벗지는 못하겠고. 밥만. 이러고 있는데 너무 더워. 시원정. 언제 못지 Lust. 언제 만져야 돼? 삼등분. 앙. 앙피. 지스로 교충 슥슥 닦아가지고. 쭈우우악. 새콤달콤 저기를 휘리릭 고소하게 부셔가지고 넣어볼게요 싸바싸바하는 느낌으로다가 아 부장님 싸바싸바 부서지는거냐 아는거냐 이게 다루가 나는거 같긴한데 맛있게 요물요물 조물조물 묻혀줄게요 맛있겠죠 이거를 예쁘게 옮겨서 먹어볼게요 아 이럴줄 알았어 안돼 마지막 깨솔솔 진짜 맛있는 오비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오 곱창이다 곱이 꽉 찼음 게다가 크기도 겁나 두툼해요 천천히 통마늘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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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냄새 완전 맛있어 달다 달아 잘 익은 것 같아 잘 익었죠 완전 잘 익었어 칼비 냄새 일단 바로 먹을게요 와 소리 뜨겁지요 소리 통마늘까지 진짜 맛있어 이래서 캠핑 오지 요즘 한동안 곱창에 빠져있었거든요 소곱창 근데 당분간은 돼지곱창에 빠질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내장류들은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거짓말 안 치고 한우 소곱창처럼 보들보들해요 흐음 야채우고창 제육업창 재밌네 이거 응 어디 꺼에요? 금조꺼? 재밌네 음 재밌어 이거 누구 따라할게요 백종원 맞아요 나 원래 성대모닭 한성은 잘 못해 곱창에는 맥주를 마셔야 하는데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맥주가 유행하더라구요 따롱 아사이 드라이 온도 변화에 따라 거품 양이 다르대요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한 번 까먹어 볼게요 너무 맛있어 다 다 보세요 집중 어떡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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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따져도 못했어 심지어 이거 먹기 힘드네 어쨌든 이렇게 풍부한 거품이 나는 캔맥주라고 하더라구요 신기하죠 짠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단촐하게 와가지고 약간 노숙하는 느낌이 들어 나 텐트랑 사포밖에 없잖아 멀쩡한 거는 오늘은 약간 캠핑 아니고 콧콧놀이 여기 선풍기에 대고 말하면 오토튠이 돼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는 거지 뺀다 아이한테 아이한테 나len쩡하더라 나 오토튠 들어가니까 잘 부르는 거 같죠 대단О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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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진짜 이쁘다 뭉개 뭉개! 조금만 걷고 다시 때려야지 아, 해물러가 다 먹었어 아 텐트가 너무 조그맣고 귀엽다 오랜만이네 제가 백패킹한다고 처음 봤던 텐트거든요 저는 어쨌든 저는 조금해서 그런지 조그마한 텐트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켤려고 합니다 지금 몇 주만이야 요즘에 우중캠핑을 많이 했죠 여러분 안녕 진짜 오랜만이죠 완전 잠깐 라이브 방송을 1시간 하고 오니까 완전 암흑이야 이거 조금 남았거든요 이걸 맞아먹으면서 밤을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낭만적인 밤 안녕 안녕하세요 티타크 기왕間 셋 da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잘라고요. 소화도 잘 시켰고 내일도 일찍 일어나보려고 합니다.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제가 침낭을 안 갖고 왔거든요. 요즘 더우니까 좀 캥캥이 귀찮다 싶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예 안 챙겨온 거 있죠. 그래서 좀 새벽에 춤을까 걱정했는데 엄청 더워. 시원하게 메시를 열고 잡으려고요. 아, 맛있다. 아, 여태까지 캠핑한 것 중에서 오늘 체험도 온 것 같아. 내일 해 뜨기 전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자, 후하이. 스트레스 잘한다, 스트레스 잘한다. 스트레스 잘한다. 스트레스 잘한다. 굿모닝. 새벽에 비 왔어요. 갑자기 확 추워진 거 있죠. 배낭 레인 커버인데 이걸 이렇게 덮고 잤어요. 쫙 추웠어. 하하하. 하하하. 으 Spirit. 으'll it. 매점에 가서 먹을 거를 좀 사봐야겠어. 라면 먹어야지. 뭐 먹지? 약간 해장 느낌으로다가 진짠 뿌? 라면 먹고 갈래? 시작. 어? 너무 아침이라서 귀가 꺼졌나 보다. 라면 먹어야지. 그냥 뽕브리로 먹자. 완전 푸셔야 돼. 뜨거. 뜨거. 완성. 뽀글이 대량기호. 와 뜨겁다. 과연 잘 익었을지. 잘 익었는데. 추억의 뽀글이구만. 저도 이거 학생때 진짜 많이 해먹었거든요. 뽀글이. 어우 진짜 땅뜨거워. 딱 좋아. 뽀글이. 뽀글이는 또 봉지채 먹는 게 또 낭만이 있지. 먹다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라면에서. 엥? 뽀글이.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나봐요. 나 라면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 엥? 이제라도 넣을까? 어쩐지 뭔가 맛이 살짝 다르네 했어. 우유. 오. 색깔이 좀 달라졌는데. 으음.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